거기 나와있잖아 이름 궁합에 두 명이라고 이름에 지우자가 들어가시는 분 빨리 나와주세요 뭐라고요? 지우자야 야 내가... 저도 두 명이에요? 중범죄로 세 명이야 근데 야 정국아 빨리 나와 여기 그만 나와 정국아 나와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아니 저거 너라니까 뭔 소리야 아니 진이 형 빨리 나가요 이름에 지우자 들어가잖아요 나 아니라고 난다 맞잖아 이 두 명 하나는 나 아니라니까 아 궁합 우리 잘했네 이겼네 아니야 아니야 한 명이 못 갔잖아 한 명 안 나왔어 핵수가 766이신 분 전정국이야 전정국 전정국 아니야 766 아니야 766 766 너잖아 전정국 왜 나예요? 왜냐하면 너니까 자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해준 거예요? 얘기 안 해줬어요? 자 도둑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와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와 왜 난데요? 아니 도둑을 세 명을 알려줬는데 네 이름도 나왔다니까 왜 나예요? 너라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둘이서 놀리는 거예요 잘못해도 되겠어? 내가 말했잖아요 도둑 아니다 민슈가 석진이 형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장난친 거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아